사랑하는 메가스터드 액션이라버니 안녕하십니까? 수학연결 김성은입니다. 자, 6월 모의평가 나형입니다. 나형, 나형. 잘 보셨습니까? 좀 어려웠어요? 어때? 쉬웠어요? 하여튼 뭐 적절했죠? 좋았어요. 쉬웠다고 말하면 좀 더 실망한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어렵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 그렇지? 어렵다라고 말하기까지는 좀 그렇고 사실 얘들아, 이과 애들은 말이야, 가형은 완전 토 나왔어. 진짜 허억! 막 이렇게 나왔어. 근데 그래도 우리 나형 같은 경우는 잘 나온 것 같아. 그리고 뭐 잘 봤다는 일도 되게 많더라고. 잘 봤어요? 선생님 점수 많이 올랐어요? 이러나 봤는데 정말 많이 카톡도 오고 문자도 오고 게시판에도 올라오고 그래서 선생님 기분 되게 좋았어. 어쨌건 6월 모의평가가 딱 이 정도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10년을 쭉 돌이켜봐도 6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게 수능이야. 다시 말하면 6월 모의평가 때 좀 쉬웠어. 수능 때 갑자기 열나 어려워지거나 열나 쉬워지는 적? 없다. 알겠어? 없다. 없다. 뭐 여기서 1등급 컷 왔다 갔다 해봐야 4점 왔다 갔다 위아래로 할 거야. 더 이상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알았어? 딱 이 난이도다. 이 난이도. 지금 사실 메가스테이 등급 컷을 보니까 88, 92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왔다 갔다 수능도 할 거다. 알겠죠? 이거다라는 거. 난이도는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 얘기를 내가 많이 좀 들었어.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선생님, 30번 문제가 처음 보는 유형이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절대 답보지 말고 해설보지 말고 막 고민해보라 그래서 제가 끝나고 막 악착같이 댐벼봤는데 선생님 풀었어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대단한 뭐 없더라고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이 경우, 저 경우 나눠서 생각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선생님. 그래서 풀었어요. 완전 기분 좋았어요. 이런 학생들이 좀 있더라고요. 30번 풀었어요. 근데 지금 실제로 제가 이제 메가스테이 등급 컷에 가서 보니까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걸로 보면 30번의 그 저기 정답률이 2% 돼 있더라고요. 2% 2% 정말 뭐 다 틀린 거죠 그냥. 다 틀린 거야. 일단은 좀 낯어서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2%가 떴다라는 건 그거 풀 시간이 없었다라는 거지. 풀 시간이 없었다라는 거야. 제가 맨날 떠드는 얘기인데 잘 들어봐. 30번을 선생님 끝나고 내가 혼자 해봤더니 풀었어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 30번을 풀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21번, 30번 같은 거 29번 같은 걸 풀어내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거야. 충분한 시간. 내가 그걸 풀만, 풀만. 30번 혼자 차분하게 하나씩 해볼 만한 충분한 시간. 그게 필요한 거야. 그럼 그거를 확보하려면 어때야 돼? 그걸 뺀 나머지 문항이 어떻게 풀려야 되니? 빠르고 확실하게 풀려야지. 1번부터 쫙 가는 동안 막힘없이 쫙쫙쫙쫙 가야지. 그게 돼야지. 그게 돼야 21번에 가서 좀 다 고민해서 풀고 29번 풀고 30번 풀고 그렇지 않을까? 끝나고 난 다음에 선생님 혼자 막 해봤더니 풀었어요는 사실은 틀린 거야. 수능은 100분이라는 시간 안에 푸는 시험이지 하루 종일 여러분한테 푸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난 진짜 이렇게 말하고 싶어. 30번을 푸는 방법이 뭘까? 이번에 30번 문제를 이제 그래 뭐 이제 고민해서 푼 사람 잘했고 못 푼 사람도 해설강의 선생님께 올려놨는데 가서 보시면 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뭐 그걸 대비하는 방법이 뭔데 도대체? 그 30번을 풀기 위해서 대비하는 방법이 뭐냐고 스킬이야? 특별한 무슨 방법이야? 아니면 그런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풀어? 아니잖아. 절대 아니야.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그게 킬러를 푸는 방법이다. 물론 기본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자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돼.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이제 6월 모의평가에서 우리한테 이번 수능을 딱 보여줬잖아. 이번 수능의 특징 21번 29번 30번이 예전에 비해 어떻다? 좀 쉽다. 좀 쉽다. 대신 나머지 준킬러 비킬러가 어떻다? 조금 어렵다. 선생님이 근데 그 봐봐 6월 모의평가 그 전에 내가 공개 특강할 때 거기서 내가 막 얘기해놨어. 야 그렇게 나올 거야. 왜 그 얘기를 내가 했냐면 저도 정확한 정보 통해서 들은 건데 어땠어요? 이전까지 다 쉽다가 30번 열로 어렵고 20번 열로 어렵고 막 이랬잖아. 완전 말도 안 되게 토 나오기 어렵고 나머지는 쉽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30번은 아예 못 푸는 문제였었잖아. 옛날에. 그런 문제를 왜 내냐는 거지. 그런 문제를 왜 내냐는 거야. 그러니까 평가원 쪽에서도 지금.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지금 반영이 막 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맞다라고 이걸 이제 느꼈다고 하더라고. 저번에 한번 수능 관련돼서 무슨 프로그램 나오는데 보니까 물론 이과계지만 화학과 교수님이 서울대학교 화학과 교수님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화학2 나도 못 풀겠다고. 나도 틀렸다고. 나도 틀리는 시험을 내면 어떡하냐고. 이러면서. 그걸 좋은 문제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킬러 문제를 하면서. 교과서에서는 이런 거 가르쳐줘놓고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내놓고선 이게 킬러 문제고 이걸 푸는 게 잘하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시험이냐고 막 지적하시더라고. 다 지금 공감하고 있거든. 30번도 마찬가지. 아니 교과서에서 이거 배워주놓고선 무슨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내놓고 생각할 이걸 어떻게 생각해내. 이런 30번도 있잖아. 뭐 이과 같은 경우는 재작년 30번 같은 경우는 정답률이 0% 0% 0%라고까지 얘기가 나와. 마친 애가 없대 그냥. 그런 걸 왜 내냐는 거지. 그러니 나머지가 조금은 쉬워지면서 그러니까 킬러가 조금 쉬워지면서 나머지 문항들이 조금 어려워지게. 요요요요요요요요요. 요게 이제 우리가 보는 요 방향이 아닐까 싶어. 그죠? 자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방향 이제 요렇게 이제 좀 갈 것 같아. 9월은 요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 같고 추농은 요렇게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보고 그럼 이제 우리의 공부 방법을 한번 잘 얘기해보자.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돼? 이제 20일 30일 뺀 나머지를 빨리 확실하게 풀려면 뭘 해야 되니? 완벽한 개념 학습. 그 다음 확실하게 기출문제 다 내 걸로 만들기. 이거 아닐까? 이거야.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안 돼 얘들아. 개념 대충 봤어요. 기출 좀 봤어요. 선생님 이제 킬러 대비를 해볼까요? 모의고사를 풀까요? 완전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럼 하기는 연락이 하는데 수능날 점수가 하나도 안 나온다. 진짜.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 이제 6월인데 아직 절대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 다시 한 번 자기가 알 거야. 아 내가 개념이 부족하구나. 괜찮아. 개념 해야지 지금. 개념 해야지. 기출이 확실하게 안 됐구나. 예를 들어서 이번 모의고사를 보는데 기출문제에서 다 본 거네. 이 느낌이 들어야지. 야 다 새롭네. 기출 안 된 거야 얘들아. 안 된 거야. 안 된 거. 개념 학습과 기출문제 분석이 완벽하게 돼야 된다. 이게 1번이다. 이번 6월 모의평가를 통해서 반성하시고 여름방학 때 뭐 남들이 다 아는 거. 내가 목표가 100점이니까. 내가 100점이 뭐하나 보면서 개하는 거 따라하고 이러지 마시고. 이러지 말고 자기한테 맞는 제대로 된 방향으로 공부하자. 결국에 수능에 가서 1등급 받고 100점 받는 게 멋있는 거야. 지금 예를 들어서 100점 받는 애들이 보니까 킬러 문제 하면서 모의고사 쫙쫙 풀고 있어. 자기도 그거 똑같이 가가지고 하면서 막 틀리고 있어. 그게 멋있는 거야. 그럼 나도 이거 이런 거 막 킬러 문제 보고 있어. 나 모의고사 막 이런 거 막 어려운 거 풀고 있어. 그걸로 수학을 잘하는 척 하지 마세요. 결국에 11월 달에 들통 납니다. 그것처럼 쪽팔린 게 없다. 잘하는 척 하면서 당기다가 11월 달 수능에 가서 폭망해가지고 뭐 어디 가서 뭐 밀렸었어. 이러고 거짓말하고. 이것처럼 쪽팔린 게 어디니. 진짜 멋있는 건 지금 아 개념이 안 된 것 같아. 이제 하다못해 그래. 나는 연산이 좀 빨리 잘 안 되네. 계산 능력이. 그러면 센 같은 거 또는 교과서 예제 뭐 그런 개념 유형 이런 거에 있는 뭐 예제들 갖다가 쭉 한 번 날 잡고 풀어. 이게 멋있는 거지. 개념하는 거 어우 쪽팔려. 창피해. 야 지금 안 창피한 척하고 괜히 잘하는 척하다가 수능 날 가서 그게 더 더 더 쪽팔린 거야. 지금 자기한테 맞는 공부 잘 선택해서 쫙 열심히 해. 자기가 지금 좀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기본 다져야지. 개념이 안 돼 있으면 개념 다져야지. 기출 아직 안 됐으면 기출 해야지. 왜 남들이 다 그거 한다고 나도 그거 해야지 하고 따라가면 안 된다. 진짜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 진심으로. 결국에 수능 가서 1등급 받고 100점 받는 게 멋있는 거라고. 자다 못해 9월 모일 평가도 점수가 안 나왔어. 근데 수능 날 갑자기 수직 상승 점수는 갑자기 올라. 점수는 반드시 갑자기 올라. 이건 선생님이 떠드는 얘기 아니야. 교육학 책에 나와 있는 얘기야. 성적은 갑자기 오른다. 이 버티는 버티는 이 기간이 필요하다. 이 버티면 오른다. 알겠나요? 수능 날 100점 받고 1등급 받는 게 멋있는 거다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시고 지금 자신을 돌아보고 6월 모일 평가 성적을 정말 철저하게 분석하고 내가 뭐가 부족하구나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남들 다 하는 거 멋있게 뭐 따라 하려고 하지 말고 알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잘 대비하시면 이번 수능 가서 대박 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잠깐 돌아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30번 문제를 풀려면 20일 29를 풀려면 뭐라고? 시간이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충분한 시간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려면 나머지 문제를 엄청 빨리 풀어야 돼. 예를 들어서 뭐 1번부터 쭉 풀다가 한 십몇 번 갔는데 봐 뭐 예를 들면 18번이다. 딱 보자마자 이렇게 돼야지 보자마자 아 뭐지 잠깐만 이게 아니네 지웠다 아 이랬다 아 오 풀었어 여러분 전자와 후자는 완전 다른 거예요 후자는 전자처럼 보자마자 풀릴 수 있게 빨리 해야 돼 아직 개념도 부족하고 기출도 부족한 거였더라 근데 자꾸 뭐 그렇게 한다고 풀었다 자기 갑자기 막 선생님이 30번을 좀 대비해볼까요 내가 다시 얘기할게 잘하는 척 하지 말 것 수학 잘하는 척 하지 말 것 그거 되게 위험한 거야 그거 진짜 위험한 거야 그거 나중에 정말 쪽팔해서 고개도 못 들고 다니는 거야 잘하는 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능 날 대박을 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자신에게 맞게 잘 짜서 나가는 게 그게 멋있고 그게 대단한 거야 알겠죠 다시 30번 21번 뺀 나머지 문제를 엄청 빨리 푸는 게 진짜 중요한 거다 먼저 먼저 그리고 더 그전에 뭐 개념 학습 꼼꼼하게 하고 기출문제 분석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거 안 된 사람 당연히 이거 할 거 그 다음 그게 완벽하게 된 다음에 뭐 21, 30을 뺀 나머지들을 엄청 빨리 풀어야 된다 그래서 잠깐만 깨알 홍보를 하면 여러분 128 불꽃 모의고사라는 게 나와요 자세한 내용은 제 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돼 알았어? 그게 나오는 너무 좋아 알았어? 60만 선생이 다 풀어봐야 되는 모의고사야 최고야 알았지? 그럼 21, 30 뺀 나머지를 확실하게 연습시켜 제가 20회나 제공해 드릴 거야 그거 꼭 했으면 좋겠고 그거 진짜 진짜 진심으로 진짜 도움이 되는 모의고사를 하는 얘기야 그 다음 또 7월 말에 불꽃집기 파이널 하고 제가 총정리하는 파이널을 제가 개강할 건데 다시 얘기하지만 개념학습 기본 개념 이거 놓치면 안 돼 이 끈을 놓으면 안 돼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자꾸 모의고사만 보면서 개념이 두두두 흔들어지고 기초적인 연산 이런 거 흔들리는 애들인데 큰일 난다 큰일 나 알았어? 큰일 나 이게 균형이 있어야 돼 균형이 모의고사도 보지만 기본적인 개념학습도 계속 주기적으로 받을 때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쉬운 문제도 오랫동안 안 보면 틀려 등차수열의 합이 헷갈릴 수 있다고 누구나 오랫동안 안 보면 안 풀어보면 알겠어? 균형있게 잘 공부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원래 여기서 캐스트에서 이렇게 막 공부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니 조금만 얘기했으니까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알았죠? 제가 그냥 가서 보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 정도는 사랑해요 여러분 알았죠? 너무 좋은 거라서 진심으로 아 진짜 막 제가 만들고도 아 진짜 이거다 싶더라고 진짜 애들의 성적을 올려주는 올바른 걸 내가 하는구나 라고 자 여러분 수고했고 9월 모의평가 때는 더 잘 볼 거야 그러니까 이번 방학 제대로 잘 보냅시다 알았죠? 올바르게 똑바로 그냥 남들 하는 거 다 막 하면서 이게 아니라 와 이게 아니라 자기를 딱 돌아보고 정확하게 자기에게 맞는 열심히 제대로 된 공부법으로 공부해서 이번 수능 가서 우리 100점 만점 받읍시다 1등급 그 선생님 그 게시판에다가 올려요 상담 같은 거 있으면 내가 상담 다 해줄게 내 직접 다 해줄게 그리고 막 전화도 할게 내가 알았어? 저기 뭐야 막 좀 안되면 내가 전화번호 알려줄게 내 전화번호 다 애들 다 알아 다 알아 내가 직접 다 알려줘가지고 그 선생님 그 원래 이제 불꽃 개념 그 보면 1강에 그 계획표제가 올려놨는데 계획표에 보면 제 번호를 찍어놨어 그 다운받아서 그거 뭐야 거기다 전화하면 돼 전화 그냥 하면 내가 안 받을 거고 모른 모른아 하고 와가지고 그 뭐 카톡을 먼저 보내든 문자를 보내든 게시판에 남기면 전화든 아니면 직접이든 뭐든 선생님이 며칠 동안은 좀 직접 내가 다 6월 모평 이후에 대해서 상담을 좀 직접 할 테니까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저기 딱 올바른 된 방향으로 제대로 한번 좀 학습해봅시다 알겠죠? 9월 달에는 더 잘 봐야지 그치? 우리 수능 때는 더 더 잘 봐야지 꼭 그렇게 될 거야 꼭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저기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또 입에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고 알았어? 어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열심히 한번 해가지고 대박 딱 쳐봅시다 알았죠? 네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